네, 반갑습니다. 황미영 문투입니다. 대동 갖고 있고요. 14,000원에 7%예요. 14,000원에 7%요? 네네. 이게 어떻게 대응을 해야 할지 좀 여쭤보고 싶어서요. 자, 이거 올해 초였던 거예요? 매수했을 때가? 네네. 혹시 근데 대동을 그때 매수했던 이유가 있을까요? 그 로봇 쪽으로 가장 필요한 분야가 농업 쪽 아닐까 그리고 포스코랑 연계해서 진행하는 부분도 특수임무 로봇으로 진행하는 부분도 있고 그러니까 로봇 관련주로 지금 매수를 하신 거잖아요. 그래서 그 당시 로봇 사업을 지금 확대해 나가고 있는 상황이고 그다음에 매수했을 때 당시가 그때 보면 포스코 쪽하고 로봇 계약 체결 소식이 또 있긴 했었어요. 제철수의 로봇을 공급하는, 그렇죠? 그래서 대동이 이제 주가가 한번 급등하고 또 밀리고 또 급등하고 지금 밀려있는 이 상황에서 아마도 이때 저점을 잡았기 때문에 그래서 이때 매수를 한 게 아닌가 저점을 좀 잡았을 것 같아서 그런 것 같아요. 근데 바로 올라갈 줄 알았지만 결국은 밀려버렸잖아요. 그렇죠? 이렇게 밀렸을 때는 뭔가 좀 생각했던 것과가 다르게 간 거잖아요. 아마 처음에 매수했을 때는 단기로 매수하신 것 같거든요. 단기로 딱 올라가면 팔아야지 이런 생각하셨죠. 그렇죠? 근데 단기로 들어갔지만 밀려버리면 이게 지금까지 떨어진 걸 보면 너무 많이 떨어졌어요. 계속 그냥 가져간 거죠. 처음에 단기로 봤지만 이제 손실이 계속 커지다 보니까 어쩔 수 없이 지금까지 오게 된 것 같은데 대동은 그 전에도 주가가 지금 보시면 2021년도 당시에 주가가 8천 원대였습니다. 지금하고 가격 비교를 해보면 2021년도에 8천 원대 현재 가격하고 비슷해요. 그렇죠? 그리고 지금 실적도 잠깐 좀 확인해보면 2021년도에 순이익이 300억대 2013년도에 이익은 얼마예요? 100억대입니다. 그렇죠? 그러면 이익도 되게 많이 줄였죠. 그래서 주가가 빠진 건 어느 정도 이해가 돼요. 이때 당시에는 로봇 쪽에 성과가 있었고 로봇에 관심이 그만큼 많이 있었기 때문에 주가가 올라간 거지만 지금은 그런 상황이 아니거든요. 그래서 일단은 이 종목은 많이 떨어졌지만 추가 매수로 단가도 비중도 낮지만 추가 매수를 지금 하실 필요는 없어요. 왜냐하면 하락이 저는 조금 더 나올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들어가지고 그래서 지금 제가 볼 때는 최소한 지금 8,800원이잖아요. 그렇죠? 7,000원에서 8,000원 사이 이 정도까지도 조금 더 밀릴 수도 있다고 봐요. 저는 그러면 이제 추가 매수를 한다면 최대한 7,000원에 가까운 가격에서 하는 게 훨씬 더 단가가 많이 떨어지게 되겠죠. 그래서 추가 매수는 만약에 한다면 7,000원에 가까운 가격에서 저는 했으면 좋겠고요. 그리고 지금 7%니까 많이는 하지 마세요. 한 3% 정도만 더 해도 단가는 그래도 좀 많이 떨어질 거예요. 그러니까 3% 정도만 7,000원에 가까운 최대한 가까운 가격에서 추가 매수 의견 드리고요. 나중에 이제 반등 주면 위쪽에서는 한 번쯤은 점검을 받아야 되는 가격이 있어요. 그 가격이 지금 12,000원이거든요. 그래서 추가 매수 했다는 가정하에 위주로 올라갔을 때 12,000원 정도 오면 다시 한번 연락을 주세요. 또 봐드릴게요. 아시겠죠? 네, 감사합니다. 네, 그래서 다행입니다. 비중 많이 안 사서. 아시구나. 아멘